아유 배준바 어떡해 신발 이놈의 새끼 아유 배준바 도대체 몇 마리가 들었나요 아이고 소희야 소희 소희 빙글빙글 돌지마 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소희 이렇게 되면 잠깐만 이거 빙글빙글 돌면 이거 빙글빙글돌면 꼬이면 꼬이면 이따 집에 못 들어가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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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먹어 아이고 배봐 배준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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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먹어 야 이거 집을 어떻게 해 이거 너무 작은데 여기는 아유 소희야 신발 쌍놈의 새끼 아유 아유 이 멋이 이렇게 여기 있어 얼른 먹어 소희 먹어 맛있어 맛있어 아유 저 배준바 아 신발 새끼 아이씨 탈없지 않나오나 이 허우산으로 넣어버린다고 얘기해 됐다 자 나한테 칼슘제가 있던가 아유 Success 가슘제 다 먹고 먹어 20몇일이니까 10몇일 남았다 이제 먹어 배 좀 봐 지금 너 지금 이 상태에 배가 그렇게 나오면 도대체 몇 마리니 이게 먹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커졌어? 야 이제 금방 금방 커진다 날때 되면 금방 금방 커져 하긴 7마리 들었겠다 내일 또 올게 소희야 내일 또 올게 네 네 네 네 네 네